출력자납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자동문 컨트롤러 자동문 컨트롤러 내부고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남부품 일부 실행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여기에도 와트 수가 표시될 것이며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압은 제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켜봅니다. 부팅이 됐고요. 와트는 5.8와트 현재 좌측 하단에 보시면 25.66mA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을 체크해보도록 합니다. 전압을 오른쪽에 찍어보면 좌측 테스트기에서 전압 측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전기가 들어가있고 열려있으니까 조심해서 살짝 들고 밑에 스푼지로 왜 그러냐면 버튼을 눌러서 에러가 뜨면 출력이 나오질 않거든요. 맨 끝에 출력단에서 설정이 잘 못 맞추면 쉽게 해서 출력을 내보내라고 해야되는데 안 내보냈기 때문에 전압이 안 나오겠죠. 달라지게 나오거나 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여기 출력값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값을 확인해보면 내용은 좌측 테스트기에 나올 것입니다. 한번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네 23.5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여기를 찍어보면 이 값이 테스트기 통해서 나오는데요. 자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네 23.5볼트가 출력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됐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자동문 컨트롤러 수립 포스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기믄적 스치미 볼륨 나눠 파 안 눈 다